지금 이렇게 타러 걸어가고 있어. 스포트, 스포트. 라이터, 라이터. 다들 올라가는 것 같은데. 어쩐 일로 런닝맨을? 지난주 회약기 꿈을 찾으러 왔습니다. 범인 세 분한테 맡기시지 않으셨나요? 제가 믿었던 형님들이었는데.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야 여기서. 세 명에서도 버거운 미션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한 가지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다. 열어보세요. 물총과 특수 용액기. 특수 용액기요? 저희가 드리는 제안은 이겁니다. 오늘 런닝맨 멤버들이 레이스를 펼치는 동안 런닝맨 이름표를 저격하세요. 그러면 그 저격당한 멤버는 최종 장소에 가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아웃됩니다. 저는 모두에게 맞춰놓기만 하면. 그렇겠죠. 최대한 많이 맞춰놓으면 최대한 많이 김수현 씨의 상대가 줄어들기 때문에 몰래 몰래 저격을 하면 좋고요. 그냥 물이 아닙니다. 보시면은. 특수 용액이거든요. 이거는 이름표에 묻게 되더라고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휘발성이라서 그 흔적이 없어져요. 또 다른 멤버들이 돌총에 맞은 사실은 알지 못하고 지나갈 겁니다. 버거운 상대라고 생각되시면 됩니다. 네. 오물을 최종 장소까지 가졌습니다. 대신 5등을 차지하게 됩니다. 오물을 불안해 가겠습니다. 오우. 와... 이거네. 무 무 무 무 무 무 무 무. 아아. 와우. 와우. 지우야. 그 훔쳐 가지 마라. 아,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간다! 간다 간다! 근데 진짜 어디 가는 거야? 우리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원하는 데까지 사라 모니카 오, 진짜 좋다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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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하늘은 우릴 향해 달려있어 그리고 내 곁에는 네가 있어 박수 다 트긴 거 같은데 하늘 속에 서 있는 그 여름 푸른 바다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